오늘의 먹방은 뭐죠? 하나, 둘, 셋! 오늘의 먹방은 뭐죠? 와! 대박! 되게 길어! 이거 진짜 끊어질 것 같아! 진짜 여기 끊어질 것 같아! 5m 떡볶이! 5m 떡볶이! 원으로 둘러서 넣어야 돼! 알지? 야, 양념 투어! 많이 풀어야지, 뒤지게 많이 풀어야 돼! 물이 엄청 많이! 물엿도 많이 넣을게! 그냥 많이, 때려 부어 그냥! 드가자! 오, 죽였다! 드가자! 드가자! 와! 들어와! 와, 미쳤다! 미쳤다! 자, 일단 계량을 1도 안 했어요! 눈대전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원래 시골 맛이 손맛이지! 시골은 계량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뜨거워! 아아아아아아아악~~ 뜨거워! 남자들 남자를 여자들 여자들 여자들! 자, 난 막말로 키스한단 마인드거든 오늘 얘랑 혀 섞을게 그냥 자, 갈게요 재밌게 너무 하지마 시작! 어, 어, 지금 너무 야하다 얘네 근데 입이 자라서 못 먹는 것 같은데? 어,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야, 얘네 그냥 키스한다 야, 이거 지껏, 키스한다 얘네 자, 레드물 봤고요, 이제 게임을 하겠습니다 아, 먹고 싶다 알았어, 알았어 준비, 신 아, 가만히 서 가만히 서, 가만히 서, 가만히 서 내가 갈게, 넘 wategah 곰이 힝 과연 쳐, 과연 쳐, 과연 쳐. 이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 게임 다져. 자, 그대로 잘라주세요. 이빨이라 캣스테이스, 이빨이라. 누가 받은 게 짧다, 나아. 자, 남성 팀 승리. 오케이. 꺼져. 꺼져. 우와. 맞다,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맞다, 맞다. 꺼져. 와, 레전드인데, 진짜 오늘 거? 아, 진짜 레전드다, 레전드 오브 레전드. 자, 떡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게. 너무 부드러워. 떡을 안 씹어도 되는데? 떡을 안 씹지 말아봐요, 진짜. 아니, 그만큼. 야, 접시 안 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받아둘려, 떨어지면. 야, 양념 묻혔다. 떨어지는 거 받아둘려. 계란 먹어볼게요. 계란은 원래 이렇게 며칠 잘먹지 한 입에 먹어줘야 돼요. 그냥. 햄. 햄. 자, 치즈 듬뿍 들어간 오뎅좌. 어묵 같은 경우에 이렇게 먹어줘야 돼요. 아, 미쳤다. 아, 미쳤다. 아, 미쳤다. 야, 좀 비켜. 풀어줄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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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하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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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사람 먹는데 옆에서 건드리는 거 진짜 싫어해. 사람 먹는데 옆에서 건드리는 거 진짜 싫어해. 저렇게 먹으면 안 돼요. 맛이 없어요. 딱 뜨거워. 아, 미쳤다. 와. 저는 근데 원래 떡볶이에 떡을 싫어하거든요. 저는 딴 걸 좋아하거든요. 떡 좋아하잖아요. 안 꺼져? 자, 그럼 내가 퀴즈 하나 낼게. 퀴즈? 퀴즈 낮추면 내가 줄게. 퀴즈. 자, 철수와 영희가 갈싼 데에 살았습니다. 네. 네? 지금 다쳤어. 영희의 속도는 시속 3km야. 네. 그리고 철수의 속도는 시속 5km야. 철수는 다운서 그렇고 영희는 갈싼 데에서 다운서. 그때 마주쳤을 때 철수가 영희에게 삐진 이유는? 영희가 괜찮냐고 안 물어봐서. 땡. 뽀뽀 안 해줘서. 땡. 불쾌하게 생겨서. 땡. 배고파서? 정답은? 떡볶이를 줄 것 처럼 하다가 안 좋아서. 재미없다. 안 먹지 뭐. 아하하하하하. 재밌어? 재밌어? 그래도 안 좋아서. 야 그래도 재밌게 웃었는데 줘야 되지 않겠냐? 자. 재밌게 웃으실까? 오케이! 아니 아니. 자. 재밌게 웃으실까? 오케이! 아니 아니. 또 그게 있지. 아하하하하하. 그럼 저는. 아하하하하하. 첫 번째 개는 놓쳤어. 두 번째 개는 주겠어. 응. 어때? 내 콧물 많이 나지? 와 진짜 너무 늦다. 콧물 풀어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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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감동 먹었는데. 다시. 원하는 거 하나 준다. 뭐 하면? 콧물 한 번 더 풀어주면. 편신 내 옷에 닦으면 땡이야. 아 씨. 아하하하하하. 어우 더러워. 아하하하. 아하하하. 오우 좋아. 모조. 계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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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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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인데 좀 그런 거. 아하하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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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하나 더 주겠어. 와. 감사합니다. 못 씻겨. 꽃 풀어줄까? 현서야. 네. 안 씻고 먹으면 하나 더 준다. 어. 안 씻고 먹으면 떡과는. 콧물이 뭐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건데 뭐. 떡과 하나 더 준다. 일로 와. 오케이. 어우 너무 맛있어. 현서 먹어 봐. 현서 먹어 봐. 진짜 맛있어. 녹지? 진짜 입에서 녹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옳은 inte. 네. 아 cử one go. three go. at night with Beachward! 귀lapp. 뭐? 그럼 우리가. 응. 현서 trait 롤링 추는 걸 잘 봤단 말이야. 일 mesa 뭐 골 vent. 아 그러지? 아 그러지? 아 그러지? 오지? 그러지 모르지? 아 그러지? 그러지. та cut. faint 들면 안 읽어야지 lei. 한 번 해주어야지. 근데. 술unci 금 Ä. 다 해 볼 때 그러지? 어 올라와서 여기 모서리에서 모서리에서. 응. ieni 됐어? 준비되면 말해. 자 현소가 노래 한 번 불러볼게 실, 실, 시작! 야 근데 좀 귀엽다 너무 귀엽다 쟤 급증대회 나가냐? 누구야? 친구는 몰라도 귀여웠다 야 뭐 먹고싶어? 자 롤린저 먹을게요 어묵 미쳤는데? 양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야 진짜 맛있다 어묵 미쳤는데? 야 저기 저 나무 보여? 보이냐고? 보고 대답해 네 봐요 흔적순 한 명 오 군빈이 빨라 치코야지 치코야지 거기서 롤린 찍어야 돼 거기서 롤린 찍어야 돼 롤린 찍어야 돼 나무 옆에서 노래 부르면서 오케이 나 진짜 먹고싶어 먹어 먹어 와 진짜 맛있겠다 철선 열정이 좀 없다 별 안먹고싶은가봐 야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러냐 어? 우와 야 뭐 쳐도 돼 격렬하게 격렬하게 맞춰야 돼 더 더 더 파이팅을 보여줘 오 좋아 더 더 좋아 알 좋아 어 좋아 더 더 좋아 알 좋아 어 좋아 오 좋아 좋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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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뱅뱅뱅뱅 뱅뱅뱅뱅 뱅뱅 사거리 막혔어 뱅뱅뱅뱅 뱅뱅뱅 뱅뱅뱅 render 뱅뱅뱅 reference 순대 순대 계란 계란 자 개 계란 썩은 냄새 나는 련 저거 찾아야매네 란 란 란 너가 너무 싫어 스콘 자 이렇게 오늘 가마솥 떡볶이 테러 떡볶이 테러 가마손 가마솥 가마솥 치즈 한통 5미터 떡볶이 뭐야 왜 이렇게 위험천란해 떡을 5미터를 조져봤는데요 어땠어요 5미터로 다 지금 붙었다 지금 웃겨가지고 5미터로 배가 2미터로 나오게 한다고 저 어디보고 얘기하는거에요 창피해서 보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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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거 없었을 것 같았어 너무 잘 오는 것 같았어 너무 잘 오는 것 같았어 너무 잘 오는 것 같았어 잘 못 오는 것 같았어